마태복음 1장에서 4장 통로숲 이야기 통숲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마태복음 1장에는 2000년의 시간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는 대략 2000년의 시간과 1500곳의 공간 그리고 5000명의 인간이 들어 있습니다. 먼저 성경 속 2000년의 시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성경에는 태초부터 종말까지 아브라함 부터 예수님까지 2000년의 시간이 새로 죽인 통시로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는 안식일, 안식년, 희년절기와 6월절, 오순절, 초막절, 명절이 반복되며 또 주전 8세기를 예로 들면 선지자 아모스, 호세야, 이사야, 미가 등 동시대 사람들의 시간이 가로축인 공시로 들어 있습니다. 이어서 성경 속 1500곳의 공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성경 속 공간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땅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주려고 지정한 곳이 기록되어 있으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아갈 방향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경 속 5000명의 인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성경 속 5000명의 인간들 가운데에는 하나님께 순종한 아브라함, 모세, 여우수와 다윗,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 등이 있습니다. 반면 하나님께 불순종한 가나안을 정탐했던 10명의 정탐꾼들과 여로보암, 거짓 선지자 하나냐, 그리고 바리세파와 사두계파 사람들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속 2000년의 시간과 1500곳의 공간과 5000명의 인간은 함께 통으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바로 그 통의 방법으로 66권이자 동시에 한 권인 성경을 하나의 이야기, 즉, The Bible is one story로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함께 읽고 공부한 구약 39권은 모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하는 신약은 구약에서 말한 제사장 나라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넘치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아브라함부터 다위까지 14대, 다위부터 바벨론 포르기까지 14대, 그리고 바벨론 포르기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 즉, 아브라함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42대의 계보를 1장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위까지 14대여, 다위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여,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한편,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족보를 55대로 기록해 마태복음과 13대의 차이가 납니다. 이는 마태가 계보의 역사적 구분을 위해 의도적으로 몇몇 이름들을 생략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터닝포인트를 중심으로 계보를 나눈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위부터 예수님, 이렇게 3명의 이름으로 구약 2000년의 역사를 담아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위부터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리고 마태가 기록한 예수님의 족보에는 많은 왕들 중 유독 다위부터는 다윗에게만 왕이라는 칭호를 붙여 다윗을 최대한 높여주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리고 또한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에 5명의 여인들을 등장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5명의 여인들인 다말, 라합, 룻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까지는 이름을 기록했으면서 유독 바세바바는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이는 마태가 다윗의 죄, 즉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그 부끄러운 잘못을 감추고 싶어서 충직한 신하 우리아를 전쟁으로 내몰아 죽게 했던 다윗의 죄를 일부러 드러낸 것입니다. 이는 유대인들이 그토록 추앙하는 위대한 왕 다윗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삼을 받아야 할 한 사람의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고 그 모든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통해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에 이어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임에 태어났을 때 동방 박사들과 베들레임 목자들이 찾아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기뻐했다고 기록합니다. 구약성격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한 기록은 단과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세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둘째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수님께서 동경녀를 통해 태어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셋째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 예수님께서 베들레임에서 태어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베들레임 에브라다야 너는 요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해 있느니라. 넷째 하나님께서는 호세야 선지자를 통해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다섯째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 영화 살해 사건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왁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굽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예수님께서 베들렘에서 태어나신 후 나사렛에서 자라나십니다. 그리고 이후 세례 요한에게 세리를 받으시고 천국을 전파하시며 드디어 공생회를 시작하십니다. 두번째 포인트. 로마 제국이 여우 헤롯을 유대 분봉왕으로 세운 이유는 그들이 아스루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제국의 역사를 공부했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은 그들이 다스리는 전역의 식민지 수도에 총독과 군단을 파견했습니다. 그런데 유대 지역만은 다른 식민지와 달리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의 총독과 군단을 파견하지 않고 가이사라에 파견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예루살렘 성전을 존중한다는 그들 나름의 최대의 죄수제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황제는 예루살렘의 분봉왕 헤롯이 살게 하면서 헤롯을 통해 유대를 다스렸으며 예루살렘 성전에 사용해지는 유대인들의 모든 종교 행위에 대해 최대한 존중해주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는 로마 제국이 그동안 유대를 다스렸던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제국으로부터 배운 역사와 교훈을 유대 통치에 적용한 것이며 유대 민족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동시에 유대 민족으로부터 최대한 많은 세금을 거두고자 함이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로마 제국이 애돔 출신의 헤롯을 유대 분봉왕으로 내세운 것은 헤롯의 유대 성전을 다룰 수 있는 그 능력과 그의 정치력이 그만큼 월등했기 때문입니다. 헤롯이 그의 뛰어난 정치력을 보여준 사건의 예로 현직 유대 분봉왕 헤롯 앞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이슈를 들고 예루살렘에 나타난 동방 박사들 덕분이었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렘에 나시메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사실 헤롯은 자기 아들들까지도 죽이며 권력에 대한 무서운 집착을 드러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헤롯에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의 탄생을 운운했으니 헤롯은 곧바로 유대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총동원해 유대인의 왕이 베들렘에서 태어난다는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알아내기까지 합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렘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렘아 너는 유대 고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리고 베들렘으로 향하는 동방 박사들을 감쪽같이 속이며 정치인들의 모범이 될 만한 놀라운 멘트를 날립니다. 베들렘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헤롯에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라는 이 말투가 얼마나 진실하게 들렸던지 동방 박사들이 베들렘에서 아기 예수님을 찾고 경배한 후 헤롯에게 돌아갈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얼마가지 못해 그의 본색을 드러냅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놓아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렘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때 아기 예수님이 생명을 건진 것은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을 했기 때문입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 헤롯이 바로 대헤롯입니다. 이때 대헤롯이 죽은 후에도 헤롯 가문은 상당기간 로마 제국을 등에 업고 유대에서 권력을 지키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신약성경과 헤롯 가문에 대해 살펴보면 단과 같습니다. 대헤롯의 아버지 헤롯 안티파트는 신고약 중간기 중 하스몬 왕조가 에돔족을 정벌했을 때 유대교로 개종한 에돔인이었습니다. 그 후 그의 후손들은 예루살렘에 이주하여 살았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하스몬 왕조를 멸망시키고 유대 예루살렘을 통치하면서 에돔인이면서 유대교로 개종한 헤롯 안티파트를 내세워 대리 통치를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 탄생 때에 동방박사들이 찾아갔던 그리고 아기 예수님 탄생 때문에 두 살부터 그 아래까지 영아 살해 명령을 내렸던 헤롯은 헤롯 안티파트의 아들 대헤롯입니다. 이 대헤롯이 죽은 후 그의 아들 헤롯 아켈라우가 유대 분봉왕이 되고 그때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과 함께 애국에서 유대로 들어와 헤롯 아켈라우를 피해 나사렛에서 살게 됩니다. 여기에서 대헤롯과 아들 헤롯 아켈라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당과 같습니다. 먼저 헤롯 안티파트의 아들 대헤롯은 헤롯 왕조의 창시자이고 예수님 탄생 때에 유대의 분봉왕이었습니다. 그는 에서의 후손인 애돔족으로 야곱의 후손인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노력했으며 로마 제국과도 그의 뛰어난 정치력과 엄청난 정치자금을 사용해 우호족관계를 계속 유지했습니다. 대헤롯은 윌리우스 카이사르와 윌리우스 카이사르의 양자인 로마의 초대 황제 옥타비아노스 카이사르를 위해 도시를 건설해 가이사라라는 이름으로 로마 제국에 헌납했으며 이곳 항구도시 가이사라의 엄청난 크기의 윌리우스 카이사르와 옥타비아노스 카이사르 동상을 세워 로마 제국에게 큰 호감을 사기도 했습니다. 카이사라는 이후 사도마울이 로마 황제 재판을 받으러 가기 전에 2년간 머물렀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또한 로마 통치의 대리인 대헤롯은 유대인들의 호감을 얻기 위해 46년 그 이상에 걸친 대공사로 예루살렘 성자를 크게 중축해 주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헤롯 아켈라오입니다. 대헤롯이 죽은 후 헤롯 아켈라오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유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애돔 지역 통치를 허락받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대헤롯을 피해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돌아와서는 이 헤롯 아켈라오의 눈을 피하기 위해 유대로 가지 않고 갈릴리나살의 뜻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헤롯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의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라. 그만큼 헤롯 아켈라오는 매우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정치를 했는데 결국 참다 못한 유대와 사마리아의 귀족들이 로마 황제에게 대표단을 파견해서 그를 숙청해달라고 요청할 정도였습니다. 결국 AD 6년에 헤롯 아켈라오는 왕위에서 쫓겨났고 그때부터 유대 지역은 로마 총독에 의해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헤롯 아켈라오가 왕위에서 쫓겨난 후에도 헤롯 가문은 AD 70년 로마 제국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며 유대를 완전히 몰살시킬 때까지 권력을 유지하며 왕가를 존속시켰습니다. 즉 헤롯 가문은 헤롯 빌립 2세가 왕이 되어 가이사라 빌립보를 건설했고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권력자였으며 헤롯 아그리바는 사도행전 12장의 헤롯으로 사도 야고보를 처형한 인물이며 헤롯 아그리바 2세는 사도 바울 재판때의 바로 그 헤롯입니다. 세번째 포인트 선지자는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세례 요한으로 끝납니다. 세상의 모든 직업은 수요와 공급이 통용되는 시장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오직 하늘의 하나님께서 지명하십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선지자의 시작은 아브라함입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리고 선지자의 끝은 세례 요한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리고 그 아브라함과 세례 요한 사이에는 제사장 나라와 율법이 들어 있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모세를 통하여 제사장 나라 율법을 주셨습니다. 세계가 다한에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구약성경은 율법과 선지자를 통한 제사장 나라 이야기라면 신약성경은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셔서 제사장 나라를 수렴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이야기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신고약 중간사 400년이 끝나고 신약성경이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이후 400년 만에 다시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 선지자 세례요원이 등장해 전합니다. 그때 세례요원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원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마지막 선지자 세례요원의 등장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이 마침내 성취된 것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선지자 세례요원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세례요원이 외친 회개하라는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400년간의 침묵 이전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하셨던 말씀으로부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처럼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요원이 선포한 메시지는 바로 회개하라였습니다.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용서의 길을 여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세례요원은 회개를 촉구하며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유대인들이 이처럼 세례요원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고 회개하며 세례를 받은 이유는 말라기 이후 400년 만에 듣는 선지자의 외침이었기 때문이고 혹자는 세례요원을 메시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원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선지자 세례요원의 외침 중에 또 하나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라 할 수 있는 바리세인들과 사도개인들을 향한 무서운 질책으로 일명 독기설교라 읽혔던 센 말씀이었습니다. 요원이 말한 바리세인들과 사도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루느니 하나님의 능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리고 세례요원의 마지막 선지자로서의 사명인 메시아의 사역을 준비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고깔에 들이고 쭉쩍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선지자 세례요원이 전한 메시아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고 심판의 주로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포인트 예수님께서는 구의학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십니다. 세례요원의 예언대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시도는 본격적인 공생회를 준비하심에 앞서 끝까지 가져갈 기초를 놓으십니다. 그 핵심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회를 앞두시고 성령에게 이끌리어 즉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셔서 40일을 금식하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이때 예수님께서 당하신 시험은 첫째 경제적 메시아가 되라는 것 둘째 신비한 메시아가 되라는 것 셋째 정치적 메시아가 되라는 사탄의 유혹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이 모든 시험을 구약 성경 신명기 기록으로 이기십니다. 즉 이리수 리툰 기록된 바가 중요합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기록된 말씀들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여 여우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우와를 시험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우와를 경애하며 그를 숨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이처럼 사탄의 시험을 이기는 길은 다른 어떤 능력이 아닌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예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의 기록대로 갈릴리 해변에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성령이 충만하신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시험을 구의학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두 이기시고 드디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천국, 즉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여기에서 이때부터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시점으로 세례 요한이 잡힌 후였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수블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수되 이때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게 된 것은 해로디아의 일 때문이었습니다. 전에 해롯이 그 동생 빌리비안의 해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투옥 소식을 듣고 갈릴리로 가신 것은 예루살렘의 무리들과의 충돌을 피하신 이유도 있겠지만 이사야 천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 갈릴리 땅에 보금의 빛을 비추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요하께서 수블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렇게 갈릴리로 가신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제자들을 부르기 시작하십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로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진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금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배대의 아들 야구부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배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깊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무대가 갈릴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어부였던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그리고 야구부와 요한 형제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안드레 야구부와 요한이 예수님의 그 말씀에 즉각 순종했습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십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보금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갈릴리에서 세 가지 사역으로 시작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보금 1장에서 4장을 읽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으로 66권이자 동시에 한 권의 책입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을 시작하면서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안 읽고 믿고 순종하고 체험하고 영광 돌리면서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믿는 즉 하나님의 큰일을 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이야기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그 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그 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와우! 이제 마태보금 5장에서 7장 통로숲 이야기 통숲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나라입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며 사람들을 가르치십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제사장 나라 율법을 주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준비하기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의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신의 산에 강림할 것이미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섬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데 신학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산상수원을 말씀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으로 다가가 직접 듣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팔복의 말씀으로 산상수원을 시작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원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극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극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천국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가능한 자세임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의는 곧 완전한 의이신 예수의 그리시도를 의미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세에 대해 가르쳐 주십니다. 즉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시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원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열일곱 번이나 표현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서의 가르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기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나라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제사장 나라 율법을 해석하며 순종해야 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서기광과 바리세인들이 가르쳐 주는 율법 해석과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율법 조항 그대로의 해석이 아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시며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에 대해 바리세인들과 서기관들과 다른 새로운 해석을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 살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예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재단에 들이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재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살인하지 말라는 제사장 나라 율법 10개명의 제6개명입니다. 사람이 그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재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이 율법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분노를 가지고 남을 대하는 자는 살인한 자와 다름없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율법을 어겼을 때의 처벌에 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음의 노하는 자는 마을 법정에서 처벌을 받고 나가라 하는 자는 공예에서 처벌을 받으며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형제에 대한 죄가 생각나거든 제사에 앞서 먼저 화목하고 오라는 것입니다. 둘째, 가늠에 대한 말씀입니다.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가늠하지 말라는 10개명의 7개명입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가늠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가늠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율법에 대해 예수님께서 다시 해석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루느니 음룩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의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죄를 저지를 만한 단초가 되는 것, 유혹의 싹을 미리 없애는 것이 나음을 다음의 예로 설명해 주십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초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번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셋째, 이혼에 대한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제사장 나라 규정에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오입니다. 이 율법에 대해 예수님께서 다시 해석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루느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가늠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 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넷째, 맹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헌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죽게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제사장 나라 규정에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와이니라입니다. 이 율법에 대해 예수님께서 다시 해석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루느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미요. 다섯째, 복수에 대한 말씀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가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제사장 나라 규정에는 그러나 다른 애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댄 것은 댄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값을 지니라. 그러나 실제적으로 율법은 복수를 금지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유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와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을 동형으로 보복하는 법에 대해서는 동형 예방 목적을 전제로 허용했던 것입니다. 이 율법에 대해 예수님께서 다시 해석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루느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쥐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거독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섯째 원수에 대한 말씀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율법에 대해 예수님께서 다시 해석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루느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행할 때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세번째 포인트 예수님께서는 구제, 기도, 용서, 금식에 대해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구제, 기도, 용서, 금식에 대해 외식하는 자가 행하는 위선에 대해 말씀하시고 다시 이렇게 행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 구제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당시 외식하는 자들의 구제는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행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구제는 은밀하게 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종의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둘째 기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느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길거리 기도는 NO. 이는 이미 자기 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골반 기도는 OK. 이는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중원 부원 기도는 NO. 이는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미리 아신다는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모범으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인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위한 기도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의 통치를 받도록 또한 아버지의 뜻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어서 우리를 위한 기도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형제를 용서해야 우리도 하나님께 용서받으며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구한받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셋째 용서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를 통해서도 배웠듯이 용서받기 위한 조건은 남의 잘못을 먼저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넷째 금식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느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구약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사람들의 어리석은 금식에 대해 질책하시며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 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 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해의 주를 끌러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해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미를 지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금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금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 약성경에는 하나님을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고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는 이라 하시더라. 사람들은 외모, 곧 눈에 보이는 부분으로 평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기도나 구제, 금식 등이 신앙적인 색차를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라면 이미 그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의하면 외모에 있어서 거룩해 보이는 바리새인들의 마음에는 악한 생각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외모는 바리새인들과 같지 못할지라도 마음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눈에는 그들이 참 의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네 번째 포인트 하나님 나라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소중한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 사랑을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한 영혼 사랑은 다음에 다섯 가지 내용을 실천하심으로 이루셨습니다. 먹이시고, 코치시고, 가르치시고, 용서하시고, 기도하시고입니다. 예수님께 한 영혼은 첫째, 공중 나는 새들보다 소중했습니다. 둘째, 드레핀 백합화보다 소중했습니다. 셋째, 돼지 이천마리보다 소중했습니다. 넷째, 천하보다 소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서 산상수를 계속 이어가시며 천하보다 소중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마음에 대해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 마음을 하늘에 두어야 합니다. 너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독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조미나 독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재물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지 못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묘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의여기고 저를 경의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둘째,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루느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둘 수 있도록 이끄시며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예로 드시며 가르쳐 주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삼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를 까보냐. 믿음이 작은 자더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천하보다 소중한 한 영혼이 염려하지 말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 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리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성경 전체 숲의 요약이자 핵심입니다. 그런 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리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섯 번째 포인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실천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실천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비판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가르침을 위해 티와 들뽀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속에서 들뽀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보고 형제의 눈속에서 티를 빼리라. 둘째,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가르침을 위해 아버지와 아들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셋째, 인간관계의 자세에 대해서 황금류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행하는 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구의학 성경 전체를 표현하는 이 구절을 말씀하신 것은 황금류를 개념이 구의학의 율법의 핵심임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이웃과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 말씀에 있습니다. 넷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다섯째,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제라는 일이라. 예수님께서는 이 가르침을 위해 좋은 나무의 열매와 나쁜 나무의 열매를 비유로 들어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섯째, 산상수원의 마지막 가르침으로 실천을 강조하십니다. 나더러 주여주여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께서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을 예로 들어 실천을 강조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느니 이런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닥이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의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님의 산상수원을 모두 드린 사람들의 반응은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밀러라.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좁은 길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 길에는 예수님의 위로와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향해 나아가시면서 바로 그 길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좋은 곳으로 주시고 싶은 그 마음을 헤아린다면 좁은 길이 생명으로 이어지는 좋은 길임을 알고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바로 그 좁은 길, 생명의 길, 좋은 길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이야기,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세상 뉴스를 넘어 그 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그 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와우! 이제 마태복음 8장에서 10장 통으로 숲 이야기 통숲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제사장 나라의 정결법대로 제사장에게 보내십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사역을 주제별로 묶어서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즉, 먹이시고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용서하시고 기도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먼저 고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늘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어미 경고하시되 삶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셨을 경우에는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말되 반드시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를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후에 제사장 나라 율법대로 제사장에게 보내어 그가 제사장에게 화기를 받고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삶과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반드시 제사장을 찾아가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나병 환자에 대한 율법은 레유기에 기록된 제사장 나라 율법입니다.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귀리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왔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은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두 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술초를 가져오게 하고 그렇다면 나병 환자가 완치된 후 제사장을 찾아가서 정결의식을 행하는 이 법은 언제까지 유효했을까요? 바로 레유기 14장에 나오는 나병 환자법에 대한 기록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신 순간까지만 유효한 법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신 후부터는 나병 환자가 자신의 병이 완치되었다고 예문을 들고 제사장을 찾아가 정결의식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오히려 불법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레유기 13장과 14장의 귀례는 1500년 동안의 제사장 나라에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레유기 13장과 14장은 마태복음 8장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이야기에 근원이 되는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신 분입니다. 두번째 포인트 예수님께서는 직접 손으로 병자들을 만져주시며 고쳐주셨습니다. 고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귀한 손으로 병든 자들을 만져주시며 고쳐주셨습니다. 말씀만으로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예수님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의 능력을 뛰어넘어 자신의 손을 부지런히 사용하시며 병든 자, 약한 자들을 어루만지시고 고쳐주셨습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며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예수님께서 직접 손으로 고쳐주신 병자들은 당과 같습니다. 첫째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둘째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셋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넷째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내시며 다섯째 맹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이후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고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그 손에 못 박히십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야겠노라 하니라.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한편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만나보시지도 않고 오직 말씀만으로 병을 고쳐주신 적도 많습니다. 바로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신 것인데 당시 백부장의 믿음은 보통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월등한 믿음이었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느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의 놀라운 믿음을 보시고 모든 민족을 향한 구원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이르느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외에도 예수님께서는 귀신들린 자들을 비롯해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를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마태는 이처럼 예수님께서 귀신들린 자들을 고친 것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신 것이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성취로 기록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구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세번째 포인트 사복음서는 하나님께서 호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극률이 불붙는 사랑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적과 기사를 베푸시는 중에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루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제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에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말씀으로 예수님의 관심이 다름 아닌 믿음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며 그에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죄사함을 선언하시는데 이를 두고 어떤 석유관이 이를 신성모독으로 받아들였다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석유관들이 속으로 이루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그러나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으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이어서 마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야기를 증언합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루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당시의 세리들은 로마 제국이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기 위해 고용한 자들로 유대 동족들에게 매국노 취급을 받아 죄인, 이방인, 창녀와 같은 취급을 받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파리세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류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루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래야 쓸데이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극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여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파리세인들의 이 질문은 인과 열 즉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아 지금의 죄인 세리 창기로 산다는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고 하나님의 극류를 이해하지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인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극류를 다음과 같이 선언하신 바 있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극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의 이 극률 선언이 선포된 지 800여 년 만에 우리 예수님에 의해 하나님의 극률을 그대로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에 관한 기록인 사복음서는 하나님의 극률이 불붙은 진한 사랑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극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극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의의를 가르치고 무거운 멍해를 강조한 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극률을 바탕으로 가르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크게 놀라며 예수님의 권위에 복종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밀러라. 네 번째 포인트. 예수님께서는 약한 자들의 비빌 언덕이 되어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강자에게 비굴하고 약자에게 거만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모든 약한 자들의 비빌 언덕이 되어주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극률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여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는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메시아의 모습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실현할 것이며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상한 갈대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이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셨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으며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켜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세리마태가 제자마태로 변화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인 시대의 약자들은 구약성경에서도 율법을 통해 약한 자들의 비빌 언덕이 되게 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의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미를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스를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미를 너희 중에서 낳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국당에서 거류미니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이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구약시대에는 율법으로 정하신 내용의 실천을 통해 하나님의 국률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국률이 예수님을 통해 폭발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이 석여원과 바리세인들과 다르다고 소문이 나자 그때부터 석여원과 바리세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문제삼아 논쟁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요한의 제자들이 첫 번째 논쟁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세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답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다음과 같은 비유로 설명해 주십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미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미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이는 예수님 당시에 석의관과 바리세인들 뿐만 아니라 요한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석의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바리세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 일 후에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고 많은 병자들을 극률이 여기시며 고쳐주십니다. 첫째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을 고쳐주십니다. 12회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거돗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거돗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둘째 한 관리의 딸을 살려주십니다.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서 피리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셋째 두 맹인을 고쳐주십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세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고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의 믿음대로 돌아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어미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넷째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라.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그런데 예수님의 치유사역에 대해 바리새인들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사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 민중들에게 가르치시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며 병든 자들을 고쳐주신 것은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미라. 다섯 번째 포인트.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30년을 준비하시며 공생의 3년을 동행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을 동행할 열두 제자를 부르십니다.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드의 아들 야구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들롬의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구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론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님께서는 열두 제자를 택하여 공생의 3년 동안 훈련시키시고 능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셔서 이후 사도행전 30년을 이끌 준비를 시키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 사도가 되어 초기 교회를 이끌 교회의 지도자가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훈련시킨 제자들을 파송하시며 전도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먼저 이스라엘 집으로 파송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열두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울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는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에서 시작하여 땅끝으로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둘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며 전도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져받았으니 거져주라. 예수님께서는 전도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 전대의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런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돌아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요.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돌아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덧붙여 다음과 같은 전도자의 자세도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숨겨라라고 가르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숨겨라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심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후에 70인 제자를 파송할 때에도 동일합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둘째, 염려하지 말라고 가르치십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고난과 핍박이 있을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예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도행전 30년 시대의 대제사장들 앞에서 성취됩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못돼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드라. 셋째 예수님의 제자임을 시인하며 복음을 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넷째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에 두라고 가르치십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오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8장에서 10장을 읽었습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군세자들도 세리도 창기들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복음은 온 인류를 위한 것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여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이야기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와우! 이제 마태복음 11장에서 13장 통로숲 이야기 통숲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선지자 세례 요한의 등장은 선지자 이사야와 선지자 말라기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취된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여 년 만에 등장한 세례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와 말라기 선지자가 이미 예고한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류를 평탄하게 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아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두 선지자의 예고로 등장한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회계를 촉구하며 하나님 나라가 곧 도래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자 400여 년 만에 다시 듣게 된 하나님의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회계하고 세례를 받으며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공생회를 시작하시기 6개월 전부터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세례 요한은 헤로데아의 일로 옥에 갇히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후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자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쭤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세례 요한은 그의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지를 확인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러한 질문을 한 이유는 감옥 안에서 예수님께 하시는 일에 대해 전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사실 세례 요한이 생각한 메시아는 매우 임박한 진노를 퍼붓는 어마무시한 메시아였기 때문입니다. 감옥에 갇히기 전 세례 요한은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었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곶간에 들이고 쭉쩍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감옥에 갇혀있는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확인하는 질문을 하자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답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아 예언으로 답해 주심으로 세례 요한의 시각을 바꾸어 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메시아 예언입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러므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첫째 이사야 35장의 예언대로 맹인, 못 걷는 사람, 나병 환자, 못 듣는 자가 고침을 받고 둘째 이사야 61장의 예언대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며 셋째 구약의 예언을 뛰어넘는 메시아의 사역으로 죽은 자들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후 예수님의 이 사역으로 인해 실족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선지자 세례 요한을 의심하지 않도록 세례 요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개하십니다. 그들이 떠라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칼대냐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데 오리라 한 엘리아가 곧 이 사람이니라. 즉 예수님의 말씀은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오리라 한 엘리아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라는 증언이셨습니다. 두번째 포인트 세상이 주는 무거운 멍해 대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쉬운 멍해를 맨 제자들은 결국 예수님의 증인인 사도가 됩니다. 세례 요한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메시지를 듣고 또 예수님의 강력한 회개 촉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함으로 회개하지 않는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본 예수님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오 세례와 저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을 향해 크게 질책하시며 책망하십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창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많은 권능을 행하셨음에도 회개치 않는 고라신과 베세다 가보나움에 대해서도 크게 책망하십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 진저 고라신아 화 있을 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배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루느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보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루느니 심판날에 소돔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가보나움을 향한 예수님의 이 책망은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예언할 때 한 말을 인용한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지표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표적과 기사를 목격했지만 끝까지 복음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보나움은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성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백부장의 하인, 베드로의 장모, 귀신들린자, 중풍병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신 것이 바로 가보나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 내게로 오라고 초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주는 무거운 멍해를 메고 수고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멍해는 쉽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짐은 가볍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멍해하면 곧바로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멍해 이야기가 처음 나온 것은 솔로몬의 아들 르보암 때였습니다.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해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해를 더욱 무겁게 하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그 후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무 멍해와 쇠 멍해를 들고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해를 목에 매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멍해 이야기 기반 위에 예수님께서 멍해 이야기를 들고 나오신 것입니다. 내 멍해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공생에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며 세상이 주는 무거운 멍해 대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쉬운 멍해를 맨 제자들은 결국 예수님의 증인 사도가 되어 이후 사도행전 30년의 주인공이 됩니다. 세번째 포인트. 예수님께서는 창조 때 시작된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 자신임을 말씀하십니다. 유대 민중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며 예수님의 권위를 존중하자 당시 유대인들의 종교 생활을 이끌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 즉 서기관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세인들이 예수님을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과 논쟁을 일으키려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 첫 번째 시비거리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먹은 일이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세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먹으니 바리세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라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과거의 다육과 그 일행이 하나님의 전에서 진설병 먹은 일을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너희가 그것을 잃지 못하였느냐라고 질책하십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의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않하였느냐 이는 예수님께서 구약성경의 사무엘상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당시 다윗이 사우를 피해 도망하던 중 노베가서 제사장 아이멜렉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요청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제사장이 그 고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꽃 여우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구약성경 민숙의 말씀을 인용하시며 예수님 자신이 성전보다 크심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또 안식일의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르니 성전보다 더 크니가 여기 있느니라. 민숙이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에는 일련되고 흠없는 순량 두 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재와 그 전재를 드릴 것이니 이는 성번제와 그 전재 외의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이는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오히려 더 많은 일을 했다는 것을 말씀하시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위가 정당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구약성경 호세아의 말씀으로 그들이 더 이상 논쟁을 이끌지 못하도록 정리하십니다. 호세아의 말씀입니다. 나는 인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사실 안식일은 처음 창세기 천지창조 때 시작되었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그리고 모세 때 이 안식일은 제사장 나라 율법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해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정이나 내 여정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해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리고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창조 때 시작된 그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처럼 예수님께 시비를 걸어 안식일에 대한 논쟁을 일으켰던 바리새인들은 1차 논쟁에서 크게 진 이후 또다시 안식일의 병을 고치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 했습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 사건은 이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것을 의논한 이유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의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의 선을 행하는 것이 옳은이라 하시고. 네 번째 포인트. 예수님께서는 선지자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예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며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십니다. 석유관과 바리새인들의 시비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그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러자 표적을 구하는 석유관과 바리새인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답변하셨습니다. 그때 석유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러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 니누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겠음이 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이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있음을 확증하는 표적인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요나의 표적을 들어 말씀하신 것입니다. 선지자 요나의 기록입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해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사람들이 요아를 크게 두려워하여 요아께 제물을 드리고 서활을 하였더라. 요아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리라. 그 점에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일이 생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족 개념, 즉 누구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다섯 번째 포인트, 마태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곱 가지 비유를 모두 정리해서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이자 성경 기자인 마태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일곱 가지 비유로 일목요연하게 기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비유를 들어 가르쳐 주신 것은 비유는 쉽고 재미있는 월등한 교육방법으로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배운 사람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만에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비유는 timeless, universal, 즉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았으며 프랑스의 폴 리꼐르가 말한 것처럼 이야기는 요약하면 비유가 되고 비유를 키우면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는데 농부에게는 천국은 좋은 씨를 재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주부에게는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노력과 같으니 상인에게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어부에게는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라며 비유를 통해 누구나 쉽게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 7가지 비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씨뿌린자의 비유입니다. 둘째, 가라지 비유입니다. 셋째, 겨자씨 비유입니다. 넷째, 누룩 비유입니다. 다섯째, 감추어진 보아 비유입니다. 여섯째, 값진 진주 비유입니다. 일곱째, 그물 비유입니다. 이 일곱 가지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알고 깨닫게 된 이들은 다음과 같은 일을 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아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석의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하나님 나라를 깨달은 자는 곧 하나님 나라의 제자된 석의관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새것 복음과 옛것 율법을 마음에 담고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고향 나사렛에 가셔서 회당에서 가르치시자 사람들이 놀라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죄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선지자의 고향을 말씀하신 것은 예리미야 선지자의 고향 아나돛을 예를 드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나돛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디 우리 손에 죽을까 놀아하도다.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1장에서 13장을 읽었습니다. 당시 유대에서 사용하는 멍해는 가축 두 마리가 함께 끌어야 하는 농사기구였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가 짊어질 멍해의 다른 한쪽을 예수님께서 직접 지심으로 우리의 멍해를 가볍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세상이 주는 멍해가 얼마나 무거운지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무거워 보이는 예수님의 멍해를 메고 싶지 않은 것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를 도우시기에 오히려 세상이 주는 멍해보다 훨씬 가볍고 평안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이야기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때 세상 뉴스를 넘어 그 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그 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와우! 이제 마태복음 14장에서 16장 통로숲 이야기 통숲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창조 이래 지속적으로 인생들에게 치유를 향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의 대상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들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의 고통과 아픔에 함께 아파하시며 병도로 고통당하는 인간들의 치유와 회복에 늘 관심을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인간 치유의 시작은 아담에서부터 시작되었고 레위기에서 꽃을 피웠습니다. 때문에 레위기는 하나님의 사랑과 치유를 담은 레위보금서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레위기에는 나병 환자를 공동체 이론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고 인간들이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의 항목을 지시하심으로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를 통해 인간들이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으므로 다시 회복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치유해 주시며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 이야기를 우리에게 증언해 주므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먼저 마태는 세례 요한의 죽음과 그의 죽음을 아파하는 당시 불쌍한 백성들과 이를 보듬으시는 예수님에 대해 기록합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의 죽음을 당과 같이 증언합니다.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롯의 딸이 연석 가운데에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조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선지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잡히고 죽게 된 이유는 헤롯 안티파스가 그의 형제 빌리베아 내 헤롯의 아내로 사물에 한 부도덕한 일을 세례 요한이 공개적으로 질책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헤롯의 아가 결국 술술을 써서 세례 요한을 죽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죽은 후 예수님의 사역 이야기가 널리 퍼지면서 결국 예수님의 사역 소식이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안티파스에게까지 전해집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 도다 하더라. 이런 일이 생기자 예수님께서는 헤롯과의 충돌을 피하고 또한 전도여행에서 돌아온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 배를 타고 그곳을 떠나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은 걸어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울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병자들을 보시고 고쳐주십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이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이렇게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먹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해 제자들이 무리하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오천명이나 되었더라. 이 오병이의 기적은 예수님의 많은 기적들 중에 사부금사에 모두 기록된 기적입니다. 먹이시는 예수님을 보여주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단과 같습니다. 첫째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둘째 제자들의 사명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셋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후 예수님께서는 혼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날 밤에 제자들이 풍랑이는 바다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며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이때 이를 보고 갑자기 베드로도 물 위를 걸기를 예수님께 청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이류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하소서하니 오라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이 일로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게 됩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전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위로소이다 하더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게네사렛에 가셔서 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게네사렛은 예수님께서 이때 처음으로 방문하신 곳이었는데 이미 유대 전역에 예수님의 소문이 다 퍼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번째 포인트. 예루살렘에 있는 사네들인 공예는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을 갈릴리로 파견해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게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유대 전역으로 퍼져가자 헤롯 안티파스는 물론 예루살렘에 있는 사네들인 공예의 경계가 시작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주로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 개인적으로 예수님께 시비를 걸면서 질문을 하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예루살렘으로부터 갈릴리까지 파견 나온 바리세인과 서기관들 즉 사네들인 공예원들이 예수님에 대해 조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파견 나온 사네들인 공예원들은 장로들의 전통에 관해 예수님과 논쟁을 시작합니다. 그때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사네들인 공예원들의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답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이는 예수님께서 장로들의 전통은 지키면서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은 왜 어기는지 되짚어 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위해 십계명 오계명과 실천법규를 인용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부모를 부양하지는 않고 그에 해당하는 헌물 곧 고르반을 하면 그것으로 부모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전통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든 전통은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무시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도다. 유대인들이 저버린 율법의 내용들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요하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처럼 공예원들의 질문에 명쾌하게 답하신 예수님께서는 더 나아가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몰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은 단과 같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선해드린 공예원들을 꾸지지셨던 전통은 바로 고르반을 뜻합니다. 고르반이란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겠다고 맹세하는 말입니다. 이 맹세를 하게 될 경우 맹세를 한 사람의 소유물은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겠다고 맹세한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 소유물을 자신이 사용할 수 있으며 자신이 죽은 후에 그 소유를 성전에 바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장로들의 전통을 악용하여 부모에게 소홀히 하는 당시 유대인들을 질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처음 의도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율법을 편의대로 해석하고 자신들이 의도한 대로 변형시키다 보니 결국에는 율법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장로들의 전통 나아가 사람의 개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해드린 공예원들과 장로들의 전통에 관해 논쟁을 하신 후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주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정결에 대해 새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가늠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세번째 포인트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치유하시며 극률의 마음, 예수님의 신성, 그리고 예수님의 손을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치유하시는데 있어 다음의 세 가지 내용을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극률의 마음입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인생들을 회복시키고 치유하셨습니다. 둘째 예수님의 신성입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셋째 예수님의 손을 사용하셔서 병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이방지역인 두로와 시돈으로 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한 가난한 여자의 외침을 듣게 됩니다.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이때 예수님께서 까칠하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여 노라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낳으니라 결국 그 딸은 어머니의 믿음으로 고침을 받게 되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여인의 딸을 고쳐주신 후에도 계속해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때 고침을 받았던 병자들도 가난한 여인의 딸처럼 이방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앞서 유대인들의 발새불 논쟁과 크게 비교가 됩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를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위세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세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발새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이일 후에 예수님께서는 칠병 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이 또한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 있어서 먹이신 기적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루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로나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지 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떡 일곱 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며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일곱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사천명이었더라. 네번째 포인트 바리세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서로 다른 부류였는데 예수님과 맞설 때에는 공동전선을 펼칩니다. 어느 날 바리세인과 사두개인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찾아와 예수님께 표적을 구합니다. 바리세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온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유리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연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바리세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원래 서로 함께하지 않는 각자의 두 부류였습니다. 먼저 사두개인들은 첫째 경제적 상류층입니다. 둘째 부활이 없다고 믿습니다. 셋째 오직 모세 오경만 경전으로 여깁니다. 넷째 오직 예루살렘 성전 중심주의자들입니다. 다섯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주도세력입니다. 반면 바리세인들은 첫째 경제적 중산층입니다. 둘째 부활천사 영이 있다고 믿습니다. 셋째 구약 39건을 경전으로 여깁니다. 넷째 오직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자들입니다. 다섯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주도세력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위선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바리세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과 맞설 때에는 뜻을 함께했습니다. 이는 이후 마태복음 26장에서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이 일 후에 베드로의 신앙고백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예수께서 빌리포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데 더러는 세레이완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심은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고백 이후 공개적으로 십자가사역을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신앙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심오나 내가 보게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여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말씀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라는 베드로의 신앙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심은 베드로의 신앙고백 위에 세운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신앙고백 위에 예수님의 순환을 처음 예고하십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께서는 앞서 몇 차례 순환을 예고하셨지만 이때부터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순환을 예고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역을 준비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순환을 예고하실 때 예수님의 그 순환을 만류하는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이 시험할 때 하셨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으로 베드로를 책망하신 것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너에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즉 베드로가 하나님의 사역을 막는 것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되지 말 것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순환을 예고하신 후 제자들이 가야 할 길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임을 다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 이후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까지도 예고해 주십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루느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4장에서 16장을 읽었습니다. 이제까지 예수님께서는 바리세인과 사두개인들의 함정이 있는 질문에서부터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그 뜻을 다시 묻는 제자들의 질문까지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많은 질문을 받고 답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건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인이다. 라고 고백한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건넸십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오늘 하루 마음에 새기며 우리 마음 가장 높은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이야기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그 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그 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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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